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9일 차를 맞아서 4차 협상이 중단되었고요. 끊이지 않는 악재 연속으로 오늘 증시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빅세븐 모두 하락했고요. 이슈 종목 닐슨 홀딩스, 라스메가스 센즈, 모더나, 알리바바 그룹 홀딩, 나이키 뽑아봤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 다우전스 산업평균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2% 넘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S&P500은 0.7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이천 지수도 1.92% 하락했는데요. 주요 지수 모두 3일째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변동성은 다우가 1.76%, 나스닥이 2.89%, S&P500 2%, 러셀이천은 0.3%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4차 협상 소식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종료가 되었고요. 내일 다시 협상을 제기한다는 소식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고입급 회담을 이어갔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죠. 16일 기준으로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이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만기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본토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선전지역이 봉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ADR과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글로벌 공급망 우려가 더욱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재가 계속되면서 오늘 증시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국채금리는 FOMC 주시하면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유가와 금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을 국채금리 2.142%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서부 텍사선 원유 기준으로 102.04달러까지 6.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은 1.6% 하락하면서 1950달러선까지 또 내려앉았고요. 다만 비트코인은 38,700달러선으로 전일 같은 시간과 거의 같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만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습니다. 금융이 1.2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에 에너지가 오늘 유가가 급락하면서 2.89% 크게 하락했습니다. IT 1.9%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1.81%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S&P500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빅세븐 같은 경우도 모두 하락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가 0.52%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52주 신적가 경신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3%, 아마존 2.52%, 애플 2.66%, 알파벳 3%, 엔비디아 3.48%, 그리고 테슬라가 3.64% 하락했습니다. 주요 뉴스 중에는 애플 같은 경우도 선전에 있는 공장 일부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조가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공장 폐쇄에 대한 영향 우려가 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실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에서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29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러시아선 알루미늄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급망 우려에 따른 비용 상승, 그리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후 수요 감소로까지 우려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P500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살펴보면 기술주 커밍킹 서비스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경기 소비제에서도 아마존과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나이키도 큰 폭의 하락세 기록했는데 뒤에서 다시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에너지, 엑션모빌, 쉐브론 등이 3% 내외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재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는 일부 특수화학 쪽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수소비제 오늘 강부화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S&P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살펴보면 소매데이터 업체인 닐슨홀딩스가 무려 30.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 업체인 페로마운트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솔루션 업체인 이펜시스텐즈, 생물제약업체인 모더나, 종이포장솔루션 업체인 웨스트락, 사이버보안 업체인 노턴 라이프락, 보홍업체인 신시네티 파이낸셜, 식음료 업체인 코나그라 브랜드, 금융서비스 업체인 노선트러스트, 당뇨의료기구 업체인 넥스커미,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릴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언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동사의 부채를 포함해서 150달러 규모의 인수를 추징 중이라는 월스틱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무려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동정업체인 컴스코어는 2.7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 이펜시스템즈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추가협상 소식에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거스텐즈가 11.8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대본에너지, 독립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코테라에너지, 여성특화제약업체인 오간원엔코, 태양광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지에너지, 비디오게임 업체인 테이크2 인터렉티브 소프트웨어, 카지노 업체인 윈니조트,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 인사념 비료 업체인 모자익, 그리고 태양광인버터 업체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중국 본톤의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인해서 최소 일주일 동안 선전지역에 1,750만명의 이동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카오와 홍콩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마카오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동종 업체인 윈니조트 7.52%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멜코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도 9.52% 크게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중국 본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생물제약 업체인 모더나가 8.59% 급등했습니다. 더불어서 동종 업체인 마이오엔텍도 12% 급등했고요. 화이저도 3.94%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선전지역 봉쇄에 따라서 중국 ADR의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선전지역 봉쇄와 함께 지난주에 전해졌던 이슈죠.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ADR에 대한 상장 폐지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알리바바 그룹 홀딩 오늘 10.32% 급락하면서 52주 신적가 경신했고요. 동종 업체입니다. 중국 대표 3대 전산상거래 업체인 JD.com이 10.51% 핀도도가 20.54% 급락하면서 모두 52주 신적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가 수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서 목표 주가 하향 수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가 하락했는데요. 4.13% 하락하면서 52주 신적가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1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 UBS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동사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192달러에서 17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캐나다 최강업체인 터프이스트 힐 지분 49%를 2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리오틴토가 4.61% 하락했고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5천만 주 그리고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7.46%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독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죠. EWZG가 2.77% 상승했습니다. 최근 5월일 동안 10% 넘게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VYM이 0.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투자원 관련 관리 기업에 투자하는 ETF PIO가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기준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약과가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채널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